의성 형님은 뭐 영화 뭐 다 대박이지만 또 젊은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워낙 유명한 게 네티즌 글에 댓글을 다는 걸로 또 유명한데 제가 댓글을 달면 이제 형님이 여기 밑에 대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. 그거를 형님이 이때 어떤 톤으로 하셨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. W 한효주 때문에 보는 거예요. 저도 한효주 때문에 하는 거예요. 야 진짜 센스 있는 거다 이거는. 이거는 댓글 받은 사람도 너무 좋아할 만한.